이번 시간에 2차입니다. 2차 2회의 문제입니다. 2차 2회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공간법에 오른 거 그랬죠? 그래서 가라내 보게 되면 일단 문제가 요구하는 게 수행자가 측량했으니까 시도의사가 검사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만 지족공부를 정리하지 아니암. 그래서 이거 외우자 했어요. 복현이 복현이. 복원하고 현황측량은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받지 않는다. 확정측량이 아니에요. 복현이에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복원 측량하고 현황측량. 1번은 몇 번이 답입니다. 1번은 1번이 답이다.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원 측량하고 현황측량은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 왜? 지족공부에 지금 현재 공부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디 위에 땅 후의 경계를 복원하는 거하고 지상 후의 건축물의 현재 표시 있죠? 검사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2번은 축적이 1,000분의 1이니까 땅값이 싸죠? 그래서 갑토지는 589.5입니다. 589.5에요. 5. 여기까지다. 축적이 얼마니까 1,000분의 1이다. 그래서 1,000분의 1을.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0.5가 아니라 0.5가 크죠?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이건? 590이에요. 590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을토지는 뭐예요? 을토지는 648. 자, 이게 뭐예요? 유형이 A, B, C 세 가지 유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48.5 얘기입니다. 600, 자, 600 얼마? 648.5다. 648.5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왜 1,000분의 1이니까? 이건 0.5니까 올릴 건가 말 건가? 짝수니까 뭐예요? 648입니다. 648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1도 안 되죠? 0.7은 1도 안 되니까 무조건 뭐로 봐야 돼요? 그냥 1 미만일 때는 뭐예요? 1로 한다.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도 몇 번이 답이다? 2번도 1번이 답이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2매대장 등록지 토지를 토지장 등록지로 옮겨환. 아, 등록전환 얘기죠? 글쎄요. 올해 시험에 등록전환이 나오면. 자, 특징 첫 번째. 무엇이도? 지목변경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그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매대장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 따라 뭐예요? 뭐할 토지? 자, 이 허가 뭐예요? 일단 신고허가만 하면. 신고 뭐라고? 신고하고 뭐예요? 허가만 받으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1번처럼 뭐가 나오면? 지목변경을 해야 할 토지다. 하면 틀린 얘기다. 그 얘기죠. 산지관리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신고만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단을 우리가 할 테니까. 일단 뭐라고? 형질을 변경하고 하지 말고 건물을 짓고 나서 하지 말고 뭐예요? 건물 짓겠다고 신고하거나 허가받으면 뭐예요? 신고하라는 게. 신청하라. 그래서 여기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 되고 나머지 토지를 2매대장 토지의 등록을 존치할 필요 없을 때는. 거기 있죠? 거기 나오죠? 여기 이거. 지목변경 없이. 지목변경 없이. 자, 뭐 할 수 있다? 등록전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임야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있죠? 그래, 허가신고만 받으면. 신고만 받으면. 등록전환. 물론 뭐예요? 합병,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아니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리개법에 따른 개발허가 뭐예요? 자, 개발허가 받은 토지 있죠?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며칠이고? 60일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이니까? 부번을 붙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그 인접토지하고 축척이 같다. 동일 같은 지본부여지기다. 축척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자, 무슨 등록전환. 이렇게 등록전환. 이 대상 뭐라고? 대상토지는. 이 등록생 대상토지는 뭐예요? 절대 뭐 없이? 지목변경. 자, 지목변경 없이 뭐예요? 없이. 자, 없이 뭐 한다니까요? 신청하는 토지다. 자, 우리에게 기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없이 한다고? 지목변경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고위번호 나오면 고돌이 없다 그랬어요. 고돌이 없다. 고위번호는 도면에만 고위번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고위번호는 토지대장 이만 대장. 공기전명부. 그 다음에 지적대매도 빼야 되죠. 경계점 차표 높부. 도면에는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대지권 높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소재, 집원, 지목. 자, 절대 대지권 높부에는 뭐예요? 거기 소재, 집원은 공통이죠? 지목원은 그랬어요. 외우자 그랬죠? 목도장. 자,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고. 소유권 지문 맞고 고위번호 맞고 건물명칭 맞죠? 뭐 때문에? 지목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편 높부에 비치한 지역의 도면에는 좌 앞에서 개선된 경계점의 거리. 축척이 500분의 1이죠? 그래서 4번은 뭐예요? 4번은 3번이 답이다. 맞는 얘기다. 축척은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도면에는 일남도는 기타공부예요. 그래서 일남도는 뭐라고? 일남도는 뭐예요? 일남도는 기타공부입니다. 기타공부. 어디에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일남도는 한눈에 보는 도면이다. 그래서. 도면을 뭐예요? 10분의 1로 찔려서 4장 이상을 뭐예요? 4장 이상을 붙여갖고. 자, 도면에 배치관계 있죠? 배치관계라든가. 어떤 시설문에 한눈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남도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공예주면부에는 뭐예요? 당연히 거기 소재, 집원, 공통이고 수입권, 지분이 있죠? 대주권 비율은 대주권 높고 있는 거예요. 4번에 3번이 있고. 그 다음. 5번은 토지동 신청에 관한 잘못된 거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동 시기는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중고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문제 나올 때 토지동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은 축적변경은 확정 공고를 했죠. 도시개발사업 쪽은 공사 완료, 공사 중고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신청 대상 토지 환지수반 했죠? 환지수반하면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토지동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3번,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인청이 가능한 토지는 자, 이렇게 도로, 철도 쭉 나오죠? 유질된 지목의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 있죠? 이렇게 모여있죠? 지목이 이렇게. 자, 지목이. 장학도. 장학도.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있죠? 구유수. 구유수 공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공원 채용용지. 장학 공장용지. 이 3가지 더 많으면 이건 뭐예요? 합병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방금 여견대로 사학도 뭐예요? 철천제 구유수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써있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자,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를 대의해서 신청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것 있죠? 판사가 도달하다. 공공사업할 때. 자, 건물을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을 잘라서 분할할 수 있는 거. 딱 세 군데 뿐이 없어요. 그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여기. 자, 대의로 신청할 수 있는 거. 그 3번이고. 그 다음에 파산했죠? 파산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신청 못해. 도망다니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시공고증자와 입재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지 거기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몇 번이 4번이 3번인데.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도시.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절대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개발 사업 지역은. 도시. 도시개발. 이 사업 지역 있죠? 이 사업 지역에서는. 이 사업 지역 있죠? 이 사업 지역에 뭐예요?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이 토지동 신청은 누가 하면 안 된다고? 토지. 소유자는 절대 뭐 하지 못한다. 신청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에 대한 소유자가 해당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되며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판단이 판단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한다 써있지. 절대 누가 신청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은 지적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어요. 자, 소관청은 지적수거에 보관하고 있는 공부를 멸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수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절대 복제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 없어요. 화자가 나면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천재지변 나면 빼내고 승인받으면 빼내고 반출한다는 얘기지. 자, 이걸 뭐예요? 복제해서 관리하는 구축은 정보처리 세이템에 의한 공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합니다.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시장군수구총장, 시도이사 시장군수구총장이 전산화된 공부에 대해서 정보관리체계에 연구해 보장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6번은 몇 번이? 2번이 맞는 얘기다. 2번이. 그 다음에 3번은, 자,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것은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누구라고? 소관청이. 그죠? 그래서 아까 시도이사가 나오면, 시도이사는 뭐예요? 반지축척.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6번 문제, 동그라미 몇 번 문제? 동그라미 2번처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그죠? 연구해 보장하는 거. 자, 삼각식량. 그 다음에 뭐예요? 적부심사, 적부심사, 반지축척. 여기 6군데만 나와요. 절대 뭐라고? 절대 어디?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처럼. 부동산 종합공부, 소부안청,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종합공부, 공부, 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를 뭐예요? 열람하고 겨우 받으려면,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도이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거기, 아까 한번 얘기했죠? 아, 거기, 심사받는 건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뭐라고?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누구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뭘 받아야 된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 관계중앙.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6번은 2번이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기간에 옳게 된 거 그랬죠? 주택법이랑 공동주택부지, 며칠? 60일. 바다 며칠? 90일. 60일 나오고, 이제 90일 나와야죠? 60일, 90일. 60일, 90일 나오는 게 몇 번 있어요? 그, 자, 1번 아니면 5번이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지적정리 후, 자, 소유자에게 통지는 토지표시관 변경력이 필요하지 않죠? 등록 나왔어요. 등록 나오면, 록, 록 7일이라고. 디귿이 7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7번은 몇 번이? 3번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자, 변경력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접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접수 나오죠? 그, 앞줄에 뭐가 나오고, 등기 완료, 왜? 변경력이 필요하니까,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뭐예요? 접수하면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고, 15일이다. 이게 접수 15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변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부가 없으면 뭐예요? 등록하게 되면,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번에 등록 7일이고, 토지 형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조하는 거 있죠? 매매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조하는 것은, 자, 그것은 뭐예요? 의무 날짜가 없다. 제한이 없다. 니을은 뭐라고? 제한 없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사업의 완료 변경, 착수변경 완료 신고 있죠? 신고 날짜. 그래서 우리가 15일이라는 단어가, 15일이 나오는 날짜는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신고 날짜. 누구한테? 수관청의 신고 날짜 15일. 그 다음에, 자, 어디 공부를 복구할 때, 게시판에, 게시판에 게시하는 날짜 15일. 그 다음에 청산금 했죠? 이 청산금, 15일와 달발금 밤에, 청산금에 산출하는 날짜, 산출 날짜 15일이다. 이게 15일. 거네. 방금 뭐하는 날짜 이거? 접수받은 날짜, 며칠이라고? 15일. 이 네 군데만 나와요. 딴 데 15일 하면 안 돼요. 15일 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7번은 몇 번이? 7번은 뭐예요? 당연히. 이게 3번이 아니죠? 7번이 왜 3번이라서는 않죠? 7번 당기간에 옳게 된 거, 그래서, 자, 60일, 90일, 7일 그래서 몇 번이라고? 5번입니다. 5번.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다. 3번이 아니라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8번 문제는 지목에 관한 서면 좀 틀린 거. 매년 나온다 그랬죠? 지목은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종합적인 위락, 위락, 휘앙. 위락, 휘앙 나오죠? 휘앙, 휘앙. 그래서 일단, 야영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야영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야영장을 써보시고,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원, 그 다음이 뭐예요? 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유원지.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 녹지 나오죠? 녹지 나오면 공원이 진짜 맞아요. 녹지 나오면 공원이 맞고, 묘지공원 나오면 묘지예요. 묘지. 자, 자연공업부에 의한, 자, 국립공원, 도리공원, 국립공원 하면, 그건 임의합니다. 자, 2번은 공원이 맞다. 그 다음에, 거기, 국민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나오죠? 그래서 승마장, 형류장, 승마장, 체육용기 맞고. 승마, 승마, 오르승장, 말타고, 말타고 뭐하는 거예요? 말타고 운동한다, 체육용기고. 그 다음에, 거기, 항만 뭐예요? 항만시설 있죠? 항만시설, 잡종기예요, 항만시설. 공항시설, 공항항만, 공항, 공항항만, 공항, 공항 뭐예요? 물리장에서 잡종기 됐다. 자, 똥수운차, 변수운차 운전하는, 똥차. 그래서 여객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것. 똥차 운전하는, 변차, 변수운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자 우물을, 체석자 우물에 버리고, 이거 주차장 안 해요. 5번 뭐예요? 잡종기다. 자, 야시안 갈대니와, 야영 비행장. 야영, 야영 뭐예요? 야영, 자, 야영 비행장. 자, 비행장, 거기, 여기 자동차 폐차 있죠?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항항방물리장에서, 자, 그래서 여기, 자동차, 여객터미널, 터미널, 그죠? 여객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것. 폐차장, 자, 자동터미널, 폐차장 뭐예요? 공항, 공항 뭐예요? 물리장에서 뭐 했다고? 잡종기 했다. 외우라 했어요, 그거. 그건 특색이 없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은 뭐라고? 잡종기 해당한다. 8번에 뭐라고? 8번에 5번이고, 자, 이건 잡종기다. 잡종기. 그 다음에, 9번 문제, 지번에 관해 틀린 거랬어요. 신계등록과 등록자라는 같다. 인접지 본번에 2번을 붙이는데, 지번 보여주기의 최종본번에 다음 부분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그래서 9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인본부, 인접지 본번에 2번. 이게 바로 원칙이다. 그랬어요. 최종본번에 다음 부분은 예외고, 그 다음에, 분할은 일필지는 동그라미, 일필지는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는 최종, 아, 나머지는 뭐예요? 본번의 본번이란 단어가, 다음 부번, 부번의 다음 부번이죠? 본번의 부번의 다음 부번, 최종본번의 다음 부번, 본번이란 왜?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나본부부예요. 나본부부, 나본, 본번의 부번의 다음 부번, 나본부부. 그 다음에, 소유자가 합병진 필제, 주거사무실, 그래서 합선지는 신권지, 자, 신권지, 꼭 소유자가 뭐예요? 건물이 찬 지번을 합병인 지번으로 신청, 신청할 때, 자, 거기, 그 지번을 합병인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본범범벌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자, 본범만으로 하지 못할 때는, 예외가 두 가지, 최종본벌의 다음 본벌하고, 블록시 단지식이 얘기입니다. 5번은 준영한다. 무슨 방법을? 도시개발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도 뭐라고? 도축제행정, 그랬죠? 도축제행정, 자, 행정. 이게 준영하는 거죠? 뭘? 도시개발사업을. 그래서 축적변경, 지번변경, 행정고용 명칭이 한 지번변경은, 준영한다. 그랬어요. 1번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경계점 좌표 높은 시형제 얘기예요. 자, 10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틀림과 그랬을 때, 자,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제조각정식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점 좌표 높은 작성한다. 이 지역은, 토지대장 지역도, 경계점 좌표 높은 함께 비치한다. 이 지역의 지역들은, 축적이 500분의 1이고, 좌 앞에서 개대된 경계점 거리가 있고, 자, 만약에 면적이, 765.45예요. 얼마라고? 765.45다. 자, 여기까지 끊죠? 그래서, 0.0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짝수니까, 버려서, 765. 얼마라고? 4제곱미터로, 5가 나왔다. 대장애는 뭐예요? 면적의 측량 결과, 이 지역이 어디예요? 경계점 좌표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냐고, 7번에, 맞는 얘기죠? 7번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고, 왜냐하면 짝수니까 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의 면적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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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일단, 몇 번이, 네, 5번이 답이다. 이거 5번이,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보시면, 지적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어요. 틀린 거 고르라 했어요. 일단 절대, 11번 문제, 자, 우리가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승인이란 단어는, 반지축축분이 없어요. 시도지사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리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 심사를 받아야 되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고, 승인이 아니라, 심사를 받아야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뭘 받아야 된다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심사. 그래서, 틀렸고, 여기서 몇 번이,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방자치정청이, 자, 지방자치정청은 같은 뭐예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심사 받지 않아도 되고, 전국 다닐 때는 세 사람, 국정위투무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들어가고, 시도 시군구 단위죠? 시군구 단위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고,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소관청 신청한다.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12번 문제, 다음 점 지적공포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래서, 등기관세 소유권 변경 사실, 소유권이 갑에서 흘러박했다고, 소유권 변경사항 통제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소유권에 변경한 것은, 항상 뭐예요?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뭐하라거나, 촉탁을 하거나, 어디에, 등기소에 촉탁하거나, 통제하거나, 어디에 소유자한테 통제하거나, 이건 다 무슨 사항이에요? 토지표의사항만 해요. 토지표의사항. 이 토지표의사항, 이 표시만 대해서, 등기소에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뭐하는 거에요? 통제를 하는 거에요. 통제. 자, 무슨 사항은, 권리사항은, 소유권의 권리사항은, 촉탁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요. 항상 토지표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자, 소유자는 뭐에요? 시도이사가, 즉, 즉, 조사하지 않아요. 신규등록하면, 아까 시도이사가 그랬잖아요. 반지축척, 신규등록 아니죠? 반지축척, 반출, 지번변경, 축첩변경. 그 다음에, 자, 전산화된 뭐에요? 지적공부,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상각식량, 자, 적보심사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2번은 뭐라고? 어, 당연히 뭐에요? 자,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1번이 필요가 없다. 12번은 몇 번이에요? 12번은, 1번이 답이 있고, 2번은 소관청이고, 3번은, 자, 거기, 접수 15일을 맞죠? 왼쪽에 뭐라고? 등기완료통지서를, 자, 그러니까, 1번은 소관청이, 공부의 복구,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 등기완료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그것까지 봐야 되네요. 완료통지서 앞에 뭐라고? 변경등기가 필요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절대 4번은 뭐에요? 4번은, 거기, 시도가 아니에요, 시도. 왜? 공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공부는 기역이니까,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시, 군, 구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시, 공부가 나와요. 시, 공부 공부다. 시, 공부 공부. 시, 시도가 아니라, 시도는, 시도는 뭐에요? 시도 뒤에 항상 지방지적위원회,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뭐에요?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시도 뒤에 그거 나와야 돼요. 시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에요? 5번은, 자, 신규등록은 절대 뭘 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하지 않아요. 자, 5번은 왜 틀렸다고? 신규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1번이다. 자, 13번 문제는 유중이에요. 유중, 별표를 합니다. 유중의 이전등기, 옳은 것 그랬는데, 자, 일단, 특정유중은 보존능기를 못해요. 포괄유중만 보존능기하고, 특정유중의 경우, 포괄유중은 특정유중이 항상 공동이에요. 유언장이 공과되는 순간, 뭐에요? 상속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총권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유중은 뭐라고? 공동이에요. 자, 신상수, 뭐만 단독이라고? 신상수의 이전등기, 신상수, 신, 신, 신탁, 상속 뭐에요? 수용, 그것만 단독이에요. 다 신상수의 이전등기, 다 공동입니다. 자, 절대, 특정유중은 단독이 공동이고, 포괄,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포괄유중,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13번은 3번이 답입니다. 별표하라 그랬어요. 별표시고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유언자가 사망전이래요. 절대, 자, 사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1번, 이 갑이라는 분이, 이분이 뭐에요?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고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언장이 뭐에요? 이제 유언장이 죽은 다음에 공개돼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 유언장을 공개받은 뭐에요? 이 의리라는 뭐에요? 이 혼의 자식이? 여기 뭐에요? 서울특별시 뭐에요? 자, 강남구 대치동에 40억짜리 아파트를 뭐에요? 너한테 준다고 뭐에요?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일단 시점을 보세요. 갑이 사망하시면, 이 감행하시면 유언장도 공개되지만, 이 상속인이 뭐에요? 상속인 누구한테? 상속인 이 A한테 뭐에요? 이 소유권이 취득해요. 왜? 997조에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야? 이 지금 뭐에요? 포괄유증을,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A한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총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항상, 총권이 생겨야지만, 이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사망을 생전에는 절대 총권이 안 생겨요. 가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유리분 침해에도 등기를 각하면 안돼요. 그 등기관이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유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따르면 뭐에요? 남길 유자에요. 남길 유자. 그 다음에, 머무를 유자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유리분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유리분, 부동산 다 주면, 남아있는 자식, 남길 유자. 남아있는 자식이 뭐에요? 자식이, 손가락 빨 수 있으니까, 좀 남겨줘야 된다는 게, 남겨줘. 유리분은, 나눠서, 남겨줘. 남아있는 자식이 뭐에요? 남겨질 유 있죠? 머무를 유, 류 류 류 류 류 류. 그죠? 좀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재산 다 했으면, 자식 A가, 자식 A가, 갑이 B라는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준거에 대해서, 증여하거나 준거에 대해서, 1분의 1, 상속 지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나한테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유리분이에요. 유리분. 그래서 거기, 유리분 치매를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각하면 안 돼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14번 별표하시고, 13번에 3번이고, 13번 별표하시고, 부기등기 중요하죠? 부기의 부기등기 가능하다. 환매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도, 부기의 부기고, 그 다음에, 환매권일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그걸 제한하는, 가압류 가처번도 부기등기고, 주등기 말씀은, 부기등기는 뭐에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말사하고, 하나의 주등기 대상으로, 수계부기등기 할 수가 없다니라, 할 수 있다 아니게요. 할 수 있다 아니게요. 1번, 자, 어디에, 을골 저당권에, 1번 저당권 설정기, 2번 저당권 등기, 병이 있으면, 1번에 뭐에요? 1번에 오기, 1-1번, A라는 사람이, 돈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뭐에요? 내 차 굳혀달라고, 소송하면서, 1-1번 뭐라고? 가처분기, 하나의 주등기, 여러개의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요? 순서에 따른다. 3번, 소유권위에 권리해졌는기는, 언제나 뭐라고 한다고? 그래, 부기등기 했죠? 그래요. 4번, 어떤 주등기 동일성 연장임을 나타나거나, 주등기 동일 순위를 유지하게 해서 하는게, 부기등기, 3번이다. 그 다음에, 자, 15번은 뭐에요? 이의신청은 조그맣게 불편합니다. 조그맣게, 등기간의 결정처분이, 처분식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사실과 신규직 증거를 하면 안된다니까요. 맞고, 그 다음에, 관할지방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 전 동그라미시고, 가등기나 이의 부기 있다는 부기를 명할 수 있다. 맞고, 등기인청에는 권리자, 의무자에 한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등기사항 2회가 있는 3주를 인청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15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자, 3번이 답이다. 자, 아까 14번은 3번이고, 14번은 3번이고, 자, 15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다. 그 이유는, 만약에 등기를 뭐했다면, 등기를 각하당했다면,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각하당한, 각하당한 뭐에요? 각하당한, 당사자가 2인청할 수 있어요. 등기가 실행됐으면 뭐에요? 거기에 파생되는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거, 이해관계인도 2인청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이 없죠? 왜? 그 등기 말살때까지, 계속 2인청할 수 있는 거에요. 집행을 정지할 효율이 없어요.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5번, 등기가 완료된 것은, 이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절대 무해요. 관할권위반과, 사학관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만 다 모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2인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6번도 별표하시고, 사학관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절대 무효가 아닌 것, 차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농재 전세권등기 안되고, 경매 절차에서 매수자가 된 자가, 이건 뭐에요? 경락은, 자,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면, 민사집행법에서 수요권 취득해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등기하는 거에요. 경락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발단된 얘기지. 4번이 일부진반의 근처전기건 가능하죠? 그래요. 16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16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4번이. 자, 이렇게 몇 번은, 16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뭐에요? 물론, 거기, 가딩기함, 본등기, 가처분, 손앞에 본등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안됩니다. 왜, 지금 뭐에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 가비라는 아저씨가, 조카한테 2번, 소유권 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가처분, 2-1번 뭐라고?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고주기에서 하는 것이지, 자, 경고주기에서, 이게 소유권, 이 소유권 있죠? 시험에 합격해서 소유권 등기하는 건, 이건 본등기, 본등기를 못차게 하는 가처분,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4번이었다, 그 다음에, 자, 17번, 그것도 별표하시고, 왜? 중요하죠? 이거 단독신청, 옳지 않은 것처럼, 보존등기, 보존등기, 말소등기, 명의자 될 때, 명의자 단독, 상소, 사람으로 따지면 상소이고, 회사는 뭐예요? 합병, 단독, 포괄승계에 따르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한다, 맞아요, 포괄승계 2냐 아니죠? 승계, 바로 뭐예요? 포괄승계가 합병과, 법인 합병이에요. 네, 판결이 안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무자가 신청하고, 절대 뭐라고, 4번에 뭐예요? 신탁은, 수탁자 단독이에요. 17번은 4번이다, 수탁자 단독이다, 17번은 몇 번이? 4번이다, 항상 뭐라고? 수탁자가 단독하는 거예요, 신탁은, 수탁자가 단독신청합니다. 자, 수탁자가 뭐한다고? 수탁자가 단독이다. 그 다음에, 명의자가 뭐예요? 등기명의 표시변경 있죠? 명의자가 단독하고, 그 다음에, 18번은 뭐예요? 필수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잘못 연결한 거, 요즘은 그래서 뭐예요? 요즘은, 자, 등기부상에 등기사항 얘기 나오죠? 등기사항에, 등기사항이라 하는 것은, 등기사항이란 것은, 자, 등기사항이란 것은, 필요적 사항 있죠? 필요적 사항은 다 뭐라고? 등기사항이에요. 무슨 사항은? 필요적 사항은 다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적 사항은, 이미적 사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등기원인의 뭐라고?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원인의, 존습기간의 약정에 쓰면,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등기사항이란 게, 자, 그러면, 올해 감평 문제 보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A는 뭐라고? A는 뭐라고 얘기하고, 용익물권, 임차권이라고 써야 되고, 아, 용익물권, 단독을 쓰고, B는 뭐예요? 등기원인의 약정이에요. 자, 근데 시험문제 답이 뭐예요? 1번이었는데, A는 뭐가 써있고, 지역권 써있고, B는 뭐가 써있어요? 범위가 써있어요. 이 범위는, 이미적 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원인의, 범위의 약정에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요적이니까, 무조건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 존습기간 있죠? 지료,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이런 게, 이런 게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니까, 자, 이해해주시고, 자, 이 지금 얘기는, 이건 문제 자체가 뭐라고, 필요적이 얘기죠? 필요적 사항의 얘기니까, 자, 필요적 사항이니까,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지상권은 목적 범위, 아, 저당권은 채권회과, 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습기간 아니지, 이건 이미적 사항이니까, 어, 이건 이미적, 무조건 이미적이에요. 그러니까 빼야 돼요. 지역권의 목적 범위, 여역지, 자, 5번의 차인 범위, 자, 18번의 3번이 답이다. 18번의 몇 번이 답이라고?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번 문제는, 자, 19번 문제는, 부동산의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도 조그맣게 별피하시고, 하여튼 뭐예요? 2번이 답이죠? 19번은 2번이 답입니다. 왜 19번은 2번이 답이냐면, 부동산 표시병은 1개월이에요. 2개월이 아니다. 2개월이. 그래서, 19번은 2번이 답이다. 몇 개월이라고? 1개월 얘기입니다. 1개월. 물론, 등기관이 대주권 등기 했을 때는, 직권으로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주권 뜻 등기, 토지 등기부, 해당구, 갑구의 구에 하는 것이죠. 맞구. 2번은 1개월이고, 3번은,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지첩시 명의자가, 1개월이 아닌, 명의자가 지첩시 명의 경기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대위 있다고. 왜? 구분건물 얘기 나오면, 자, 그 구분건물의, 자, 수익권 명의자가, 일동건물에 속한 다른 거. 하여튼, 뭐가 나오면, 대위 나오면 있다. 뭐 나오면 있다라고, 대위 나오면 있다. 안 되는 게, 폐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회할 수는 없어요. 폐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못하니까, 그거 빼놓고는 다 대위 있다. 그 다음에, 자, 5번, 일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일부만에 관한 보조등기 할 때도, 나머지 거물의 표시 등기를 뭐해? 표시,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 동시에 있다. 자, 3번이고, 아, 2번이죠? 2번이 답이고, 1개월, 그 다음에, 자, 20번은 뭐해? 임차권 등기명령 있죠? 어, 등기명령. 주택임차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절대 등기목적은, 주택임차권은,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있죠? 자, 20번은, 자, 절대,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자, 이거 공동위청이에요. 자, 의무자, 권리자가 뭐라고? 자, 지상권의 설정, 이렇게, 자, 수의자가 설정이네요, 의무자가, 의무자가, 그래서, 그냥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죠.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다만, 거기, 5번에, 5번에, 자, 거기 5번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주택임차권은, 등기가 완료되고 하는, 존속기간이 완료되고 하는 거니까, 권리가 소멸되니까, 이를 기초로 등기할 수는 없다. 자, 거기 21번은 조금 이렇게 별표하시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 아니까, 법원에서, 자, 법원에서 촉탁이 와야 돼요. 촉탁이, 뭐라고 촉탁이?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자, 미등기부동산의, 법원의 촉탁이, 가압류, 가첩, 경매, 강경매죠? 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 임차권의 등기명령에, 자, 등기명령이 뭐가 오면, 이 네 가지 촉탁이 오면, 자, 네 가지 촉탁이 되면, 등기간이 뭐예요? 직권으로, 일반 무슨 등기,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하겠다는 게, 등기간이 직권해요. 그래서 직권을 하니까, 뭐예요? 그, 갑구에, 아, 가압류, 가첩은 경매,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명, 절대, 이 체납처분의 압류 등기 있죠? 이 체납처분의 압류 등기는, 자, 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3위 규정의 처리에, 얘기상, 모두 같이 하라고, 보존등기도 빨리 받으려면, 보존등기도 같이 하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절대 압류 못해요. 등기된 것만 압류 되지, 미등기는 보존등기와 압류를 같이 하는 거예요. 4번이 답이다, 21번에 몇 번이 답이라고, 21번에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별표하시고, 가등기에 관한 얘기죠? 네,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이, 본 등기 할 때, 직권 발사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거, 그랬어요. 일단 당연히 뭐예요? 거기, 가등기한 소유권에, 본 등기 할 때, 곧바로 직권 발사할 등기가 아닌 거, 하게 되면, 일단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은, 벌써 뭐 하면 돼? 근데 여기, 1번, 가등기 후, 가등기 후, 후, 후 나오죠? 다 가등기 후인데, 가등기 후인데, 가등기 후인데, 이게 지금, 중간처분 등기 발사하는데, 가등기 후에, 본 등기 할 때,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도 있고, 그것도 말싸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처럼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니까, 말싸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그래서 22번에 몇 번이, 4번,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전, 이거 후가 아니라, 가등기 전에 된 거, 그 다음에,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이니까 안 된다. 일단 여기서 답은 뭐라고? 어, 자, 5번이 뭐예요? 밑으로, 줄이 밑으로 내려져 있죠? 가등기 후, 본능기 전에에 맞춰진, 가압류의 한 강경영리, 하여튼 가등기 후니까, 이거, 무조건 맞춰서 해당인데, 4번이 답이다, 4번, 자, 그 다음에 24번, 자, 보존등기 별표하시고,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어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는,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 보존등기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유형을, 일단 4가지로 봐요, 그래서 일단 대장 생각하고, 자, 뭐예요? 대장 등본 가지고, 두번째,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세번째, 믿음기 수용, 네번째, 권식군이에요, 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대장과 보존등기 할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최초,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거무진 사람, 돌아가시면 상속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갈,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로부터, 소유권 연동력이에요, 머리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1번, 미등기, 자, 미등기 토지, 국가로부터 연동력, 영역적인 얘기죠?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다 해당하니까, 권고판만 안 되니까, 그, 그 판결이 반드시, 확인 판결이 할 필요는 없고, 형성 이행, 다 가능해, 뭐만 안 된다고? 권고판, 판결이 안 되는 건 뭐라고?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건물은, 자,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3번이 있죠? 3번은, 유증의 목적, 미등기죠? 그래요, 예, 거기 미등기일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의 최초로 소유자와 등록된 자의, 포괄수증자가, 아, 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누구 된다 그랬어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가나하다 그랬자, 그래서, 23번은 뭐예요, 몇 번이, 3번이 납니다, 자,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지, 뭘 받은 사람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자, 누가 안 된다고,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안 된다고,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는 얘기,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토지가 공일 때,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월 위한 보존등기 할 수는 있어요, 자, 왜, 소유권자들이니까,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처분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죠, 법원에 가등기, 말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에 보존등기를 말수할 수는 없어요, 왜, 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여기 이거 직권보존등기 있죠, 이 직권보존등기 할 때, 이 보존등기를 직권할 때, 세금은 예간했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이 말수됐다, 그래서 이 보존등기까지 말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3번이다, 그 다음에, 가등기 중요하죠, 별타시고, 옳은 거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가 아니라, 절대 물건적 청구는, 이미 소별됐어요, 그래서 절대 물건적 청구는 가등기가 안 돼요, 가청체, 가청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가만 가능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달리,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이해관계인 가등기 문제는, 자, 이거 말도 안 되죠, 아저씨도 시험에 떨어지면, 그 조카의 승낙서를 받고 할 수 있어요, 없다, 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 이전 됐다면, 가등기 상식 소유자 또는 제3직자를 의무자로 해서, 본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됐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3층 자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자, 이렇게 가등기 이후에, 1번 아저씨 가,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죠,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만들어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할 때는, 이 가등기는 뭐예요, 자, 대학력이 없어요, 얘한테 해달라면 안 돼요, 항상 가배, 가등기 자체는 뭐가 없다, 대학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본등기 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니까, 직권말사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있죠,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 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이 직권말사하겠다고 통제한 후, 기관을 계속 말사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지치없이 말사예요, 순위가 밀려면 무조건 지치없이 말사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우리가 직권말사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직권로 뭐하는 거, 직권로 말사하는 것을 두 개로 분류해요, 자, 중간처분 등기는 절대 무효니까, 이 중간처분 등기는 먼저 선, 지치없이 말사부터예요, 후, 통지를 해요, 그 이외, 그 이외의 권리, 그 이외의 권리가 뭐예요, 예컨대 농지에, 농지의 전세권이에요, 자, 그럼 선, 통지부터예요, 뭐부터 한다고, 통지, 우리가 농지의 전세권을 잘못 받았다, 우리는 말사하고 싶다, 이의신청하라고 통지예요, 그 다음에 통지, 이제 1개월 기간을 줘서 안 하면, 그때 뭐예요, 그때 말사를 해요, 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거기 4번에, 소유권이전 가등기하면 본등기할 때, 가등기의 근제하다는 거에는, 일단 지치없이 말사부터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제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한 본등기 있죠, 해당 가등기 있죠, 아까 그랬죠, 이 해당 가등기를 대상으로, 이 해당 가등기를 대상으로, 누가, A가 이한테 돈 빌려주고, 이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2-1번 뭐가 들었어요, 감유가 들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해당 가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감유가 처분기에는, 거기 쓰세요, 거기다, 5번 옆에다, 소송 중이다,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 말씀하면 안 된다, 소송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은 절대 뭐예요, 말세 대상이 아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오른곳은, 제가 5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